김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14일에 주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다섯 번째 과목이죠. 생화학 및 발효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의 연결이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을 들어봤을 텐데 이 중에 프로비타민이라고 하는 건 비타민이 생성되기 이전에 프로는 우리가 보통 이전을 의미하죠. 이전에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는 뭐에서부터 보통 생성이 되나요? 베타카로틴, 카르테노이드 계열의 대표적인 물질인 베타카로틴에서 합성이 되죠. 따라서 1번처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를 잘 연결시키면 맞습니다. 나이아신도 마찬가지로 트리프판을 전구 물질로 해서 생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D 중에 D2는 에고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이 바이오틴, 비오틴이 글루코즈로부터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포도당으로부터 비오틴을 직접 형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도당의 해당 과정,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과 구연산 회로, 여러분이 TCA 사이클로 잘 알고 있는 TCA 사이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될 때 구연산 회로를 진입하는 분자 형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을 하죠? 글라이콜라이시스니까 글루코즈에서 시작을 하죠. 글루코즈를 우리가 포스페이트를 하나 붙여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분해하고 분해하고 분해하는 형태로 마지막에 뭐가 돼요? 파이루베이트가 되죠. 파이루베이트가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피부로산 파이루베이트 같은 거죠. 파이루베이크 엑시드가 바로 해당 과정의 마지막 물질이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이게 아세틸코에이가 되죠. 아세틸코에이가 되서 어디로 들어가요? TCA 사이클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여러 물질로 바뀌고 중간에 석시닐코아로도 바뀝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분자 형태는 3번에 나와 있는 아세틸코아가 되겠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는 글루코즈가 해당 과정에서 바로 변환되는 물질이었죠. 6포스페이트로 붙인 다음에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파이루베이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단계를 다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하는 물질, 끝나는 물질, TCA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물질, 끝나는 물질 정도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해지는 문제는 앞서 나왔던 베타카로틴과 같은 카르테노이드계 색소와 관련 있는 비타민 A의 결핍 증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르테노이드계 색소는 여러 야채,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죠? 야맹증이 있죠? 밤에 잘 볼 수가 없고요. 안고 건조가 생길 수 있고 성장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하고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결막염은 왜 생겨요? 이건 세균 감염이나 또는 알러지 반응 때문에 생기죠? 따라서 결막염이 직접 비타민 A의 결핍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어떤 생명체의 전자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 전자전달계의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자전달계는 값이 작을수록 값이 작은 것부터 골라볼게요.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0.55에 해당되는 DANA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값이 작은 건 뭐예요? 델타 Z라고 읽나요? Psi라고 읽나요? 이 단백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은 Q가 되겠죠? Q단백질 그 다음에 작은 것은 0.69인 Y, X, 그리고 O2 순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어떤 DNA 사실 단편에 G1소 염기별 농도가 A는 991개래요. G는 456개인데 G 플러스 C가 몇 개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는 뭐하고 연결돼요? T랑 상호적이죠? 즉 A가 991개라고 하는 건 T도 991개라는 걸 의미하고 G가 456개라는 건 C도 456개라는 걸 의미합니다. 더해도 되고요. 이걸 곱하기 2를 해도 되겠죠? 정답은 912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A랑 T는 숫자가 같고 G랑 C는 숫자가 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화학 종속 영양균이래요. 이건 뭐예요? 어떤 탄소원을 다른 데서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균을 의미합니다. 이 균을 배양할 때 미생물의 생장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미생물을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미생물, 탄소원이 필요할 때는 pH 영향을 미치겠죠? 산소의 유무 영향을 미치고요. 접종균이 얼마나 많은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빛은 이건 어디에서 영향을 미쳐요? 오토트로프 즉, 우리가 따로 탄소원이 CO2의 탄소원이 필요 없는 독립 영양균에서는 빛이 영향을 미치지만 빛이 화학 종속 영양균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이건 오토트로프 독립 영양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지는 문제는 핵산을 우리 핵산은 뭐예요? A, G, T, C 이런 게 연결된 게 핵산이죠. 핵산을 소화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핵종의 뉴클레이지에 의해서 분해돼서 모노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됩니다. 즉, 이게 하나씩 잘려서 하나의 단위체가 되고요. 맞는 설명 위핵종의 DNA지에 의해서 인상과 뉴클레오타이드로 분해되네요. 아니죠? 이것도 DNA지도 엑소 뉴클레이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체, A, G, T,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걸 바깥쪽부터 잘라낸다. 인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분해하는 건 아니고 바깥쪽부터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NA지는 엑소 뉴클레이지 바깥쪽부터 잘라내는 엑소 뉴클레이지 중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뉴클레오티데이지라고 하는 건 글리코시딕 결합을 가수분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탄당을 가지고 있고 여기 베이스와 인산기를 가지고 있죠. 이 당하고 베이스를 연결하는 게 글리코시딕 결합인데 이걸 잘라주는 게 뉴클레오티데이지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RNA는 리본유클레이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겠죠. DNA는 디복실 리본유클레이지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DNA는 여기 인산하고 미클레오티데이지로 분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타나수소에서 균체 생산하고 관련이 없는 균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캔디다 소기 보기로 나왔고요. 그리고 슈도모나스 트롤랄롭시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정답은 4번에 나오는 클로렐라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클로렐라 클로렐라는 뭐예요? 녹조류죠? 녹조류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 영양균입니다. 즉 타나수소 다른 데서 탄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뭐만 있으면 잘하요? 독립 영양균이기 때문에 빛과 CO2만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클로렐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에도 클로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빛을 에너지원으로 쓰죠. 탄수원으로 CO2를 사용합니다. 빛하고 CO2만 있으면 잘할 수 있고요. 배양시 질수원으로 요소를 사용하고요. 균체는 식품으로서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서 클로렐라의 대체 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 탄수원으로 CO2를 사용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알코올 10% 수용액을 가열한 뒤 냉각해서 51%의 알코올 수용액을 생성했어요. 증발 개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증발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원액에서의 알코올 농도 분에 수용액에서의 알코올 농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까요? 원액에서 알코올 농도 몇 %에요? 10% 수용액에서 알코올 농도 몇 %에요? 51% 그럼 몇이 되겠어요? 10분의 51 5.1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어지는 문제는 구연산 발효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연산 C2액신입니다. 시트릭 액신은 주로 뭘로 만드나요? 아스파신 라이거의 발효를 통해서 만들고요. 베지의 pH는 2, 3 등의 낮은 pH가 구연산 생산에 효과적이고 베지의 pH가 비교적 높은 곳에서 수산, 그러니까 수산화된 거 하이드록시 된 게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효할 때 산소의 존재 여부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이 구연산 발효는 어떤 발효예요? 호기적 발효죠. 산소가 있을 때 발효가 잘 됩니다. 따라서 산소의 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을 때 잘 발효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핵단백질의 가수분의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DNA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핵산이라고 하는 건 A나 G나 D나 C A나 G나 D나 C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걸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의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의 단위체를 nucleo-tide라고 부르죠. nucleo-tide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해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한번 그려드렸지만 여기에 오탄당의 베이스 오탄당이 있고요. 당이 있고 여기에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인산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 핵산이 가장 큰 형태고요. 가장 작은 건 뭐예요? 베이스죠. 베이스가 가장 작은 거고 이 중에서 nucleo-tide와 여기서 당이랑 베이스만 연결한 거를 우리가 nucleo-side라고 부릅니다. 즉 인산기를 뺀 게 nucleo-side 인산기까지 포함하면 nucleo-tide 가장 작은 건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 뭔지 가장 작은 게 뭔지 결정해놓고 nucleo-side가 큰지 nucleo-tide가 큰지만 잘 기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nucleo-tide 그리고 nucleo-side 베이스로 갈수록 작아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이중결합이 가장 많이 포함된 다가 불포한 지방산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글리세를 백본에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산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세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개 있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아라키로닉 엑시드 세 개 아니고요. 이건 네 개 있는 것입니다. 이중결합이 네 개 있는 거고요. 리놀레닉 엑시드가 세 개 있는 거 리놀레닉 엑시드가 두 개 있는 거 올레익 엑시드는 한 개 있는 거 DHA, EPA 이런 건 뭐예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이건 더 많이 있겠죠. DHA 몇 개 있어요? 여섯 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게 EPA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섯 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EPA와 DHA가 같이 문제 나온다면 EPA보다는 DHA가 몸에 더 좋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의 DHA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적포도주의 주 발효에서 주요하지 않은 반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포도주 어떤 게 생성되겠어요? 당연히 알코올 생성되고요. 또 탄닌 떫은 맛인 애는 탄닌이 생성되죠. 떫은 맛을 냅니다. 색소가 용출될 수 있어요. 생성되지 않는 건 뭐예요? 젖산의 생성은 주요한 반응은 아닙니다. 이건 뭐에 관계 있어요? 젖산 발효죠. 젖산 발효는 뭐랑 관계 있어요? 이건 김치 만들 때죠. 김치 만들 때 발효가 젖산 발효이기 때문에 포도주 술을 만들 때는 젖산의 생성이 주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일 여쭤는 문제는 에너지 이용률이 가장 낮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어떤 단계에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에너지를 가장 조금 생성하는 건 뭐예요? 당의 호기적 대사 이건 TCA 사이크 돌 때 당의 험기적 대사 글라이콜라이시스 험기적 대사 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알코올 방효가 있죠. 이때 ATP가 두 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즉 가장 에너지 이용률이 적은 건 알코올 발효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영양요구성 변이주로 라이신 직접 발효 시 첨가물질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양요구성 변이주라는 건 어떤 우리의 미생물을 변형시켜서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라이신을 직접 발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미생물을 의미해요. 이렇게 많이 생성 공업적으로 많이 생성됐던 게 어떤 거냐면 호모세린을 넣었을 때 라이신을 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호모세린 영양요구성 변이주라고 하는 미생물을 만들어서 호모세린을 넣었을 때 라이신을 만들 수 있게 공업적으로 생성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나와있는 호모세린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고 넘어갈게요. 제외적인 문제는 발효공업 앞서도 이제 호모세린을 부터 라이신을 만든 것처럼 발효공업이 있는데 발효공업으로 이용되는 미생물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식, 점심 아니고요. 이거 증식이겠죠. 증식이 빠르면 좋겠죠. 그래야 발효를 많이 할 거고요. 기질의 이용성이 다양한 게 좋을까요? 다양하지 않은 게 좋을까요? 다양한 게 좋겠죠.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발효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화학 활성의 반응에 특이성이 큰 게 좋겠죠. 특이적으로 발효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상온이나 상하파에서 발효를 대는 게 훨씬 더 이용할 가치가 높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 반응속도론입니다. 효소 반응속도론 기질의 농도가 있었고요. 기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가하다 계속 증가하나요? 아니죠. 포화가 되죠. 이렇게 최대의 속도를 우리가 VMAX라고 했습니다. VMAX의 절반이 될 때 2분의 1 VMAX가 될 때 기질의 농도에 우리가 어떤 값이라고 했어요? KM값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에 나와있는 KM값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황체 아니겠죠? 항체 호르몬이겠죠? 항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수산화 하이드록실레이션을 통해서 하이드록시 프로게스테론을 전환하는 데 이용되는 미생물은 외울 수밖에 없겠네요. 이때 쓰이는 미생물은 거미줄 곰팡이라고 불리는 라이저프스 니그리칸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고 넘어갈게. 정답은 1번입니다. 거미줄 곰팡이라고 불리는 라이저프스 니그리칸스가 이 프로게스테론을 수단화시켜서 하이드록시지 프로게스테론을 만든다. 라고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설퍼 이거 뭐예요? 황.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뭐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시스테인 있었죠? 시스테인. 시스테인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시스텐도 있고 메사이온인도 있었습니다.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메사이온입니다. 정답은 3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시스테인도 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황을 함유하고 있는 설퍼를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온인, 시스테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021년에 8월 14일에 출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마지막 광목 생화학하고 발효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